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데뷔 기념일에 기부를 펼쳤다. 소속사는 아이유가 금일 자신의 이름과 공식 팬클럽 명인 유에나가 합쳐진 아이유에나의 이름으로 서울 아산병원 한국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총 3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. 아이유가 이번에 건넨 기부군 중 아산병원에는 경제적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및 여성암 투병 환자들을 위해 쓰인다. 아이유도 입장을 전했는데 언제나 제 곁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우리 유에나 덕분에 사회의 따스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데 동참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라며 아이유에나로서 함께 추억을 쌓고 소중한 경험을 해온 덕분에 매번 큰 원동력을 얻습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값진 사랑을 받은 만큼 주위에도 함께 나누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라 믿습니다. 유에나가 있어 항상 감사함을 배웁니다. 곧 만나요라고 소감을 전했다. 아이유은李에다 남은 cooks 사랑본 하나님께는 결정iken 보내고 싶습니다. 열심히meal